파란아 포즈 파란아도 아파요 장로 때문에 마법만 하네 다잉 들어가서 소멍에너 쌍돔사 대창 전면도 봐야 되고요 우정 이후에 기인도 일단 들어가고 그리고 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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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캠 슈퍼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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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밍 들어와 에이밍 들어와 에이밍 들어와 자 일단 슈퍼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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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dy 스om 유 halfway 엠 어이! 다시! 우리 첫방송! 밀고 들어가는데요! 야 이거 투시를 죽었고요! 투시를 죽었고요! 야! 쏘메이커! 베로그리카드! 팝원! 포드라켓! 아카리와 누가 올라오지 않았어요? 자 리그 같은 거 아닌가요? 오! 쇼메이커! 전멸! 쇼메이커! 이 타이밍에? 전멸은 있어요 긴가드 있는데 안닿는데요 예술의군요! 와! 쇼메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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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너구리 압류! 이거 T1이 그냥 빠져야 되는군요 도망가야되고 바로 먹었으니까 그냥 빼야죠 자 칸나는 자 칸나까지 잡고 킥슥에 들어있는 상대가 어떻게 할 겁니까? 아! 지하테클 계속 벌고 있어! 자 빨리! 강아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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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메이커! 이게 상황이긴 해요 한번 끊어보기 시작! 아! 그래서 고생하셔서 미안해 이런 느낌이네 도시 약간 초라해도 이런 건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쇼트 메이커! 어떻게 하다 이게? 젊은 것보다 진짜 그대요 진짜 슬롯 셔틀한테 시중력 얻으면 뒤쪽으로 다 꽂아 넣어 이거 아까도 때린 거 아니에요? 중간에! 중간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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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트 메이커! 적구나의 셔틀만 해도 돼요 저렇게 만나면 무조건 도망갈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 쫓아오죠 넘어오면서 아..이거도 흐를네 약간 맛보는데 쇼메이커 쇼메이커! 기다렸어요 기다렸어요 로트도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오공은 또 다른 곳에 있는데 원플릭 일대로 쇼메이커를! 저 이겨볼만 하다고 생각하는 거 같은데요 이겨볼만 하다! 이겨볼만! 와! 쇼메이커! 산이겨볼만!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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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자기잡아 안돼 괜찮아요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네 와 쇼메이커! 이거 모데도 물리면 위험해요 어? 어? 어어 어어! 어어! 방으로 들어간대 아 근데 스킬 다 피해 버릴 거거든요 카사디는! 모델이 너무 스킬해 고립 데미지가 다 뭐 쌍방으로 들어가는데 엉 überall 윙! 이거로요 jointly 어후 잘 배 reminder 쇼메리ㅋ 쇼메이커 또 싸워야 해요 또 싸워 다시 한 번 너구리 다시 한 번 너구리부터 그렇죠 너구리가 아니나마 너그리머. 우리 재벌. 너구리 기잡을, 너구리 기잡. 너구리 기잡! 어 이러면, 이러면 또 비비기! 아 또 이게, 막 그냥, 상력해서... 어? 쇼메이커? 쇼메이커? 슬림빅 키? 어, 그러면서 urn PUBG. 고납 킬랩! 쇼메이커 뱀다킬! 뭐 미드는 밀어냈는데... 오우! 어! 이거 1차인가 지금 길어야 뭐가 좀 되거든요. 밀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철회 빨리가 오고루 전면이 실패일 것 같은데요 오고루 철회까지 오와아아아아아아아아~~~ 골타아!! 폭발!!! FC가 웨일이 받아 대상 중요한 순간인데요 고이 베 2분이 있어요 어 스킬 잘 필죠 방금 되게 중요했어요 고이 베 눈치를 보고 있고 자 베릴 만점점 만을 받는건데 자, 덕후리에 들어갔다! 덕후리에 들어갔다! 메인! 네, 캐리아 바로! 그 다음에 안티고라 들어와서 크리스플리션! 대박! 이제는 계속 506 우리 하나! 세나의 지원 도어는 또 죽은거죠 그러면 여기서 바로 반격이 필요합니다! 바로 반격! 히터의 테일러 조이! 뱀에 닿아요! 다음에 봐요! 속도가 없대죠! 드립을 해준 다음에 자고! 배는 속도! 너구리라도 데려가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됐고요 그래서! 다음 게임! 여기 있어! 거기 들어가서! 소리 한 번 들렸죠! 저항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무리 점심은 무정도! 그래서 체력이, 체력이 체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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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메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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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갈라붙어서 어떻게든 노려받은데 벽에 또 벽에 아 이게 뭐 아 지금 할 수 있는게 너무 없습니다 샌드박스! 진짜 스틸 해야죠 아 너구리가 막 툭툭 밀어내는데 그냥 잡혀 이렇게! 아 이게 그래서 아 당겨준대로 그대로 날카로 소리들이 연결! 아 이게 너비로 잡고 싶은데 아 베리네! 아 얘 그렇죠! 오 서포시 방패로 치는데 저런 와아 트리플킬! 올라프나 네 세니까 한번 싸워보는거죠 네 야그르크 한번 쓰면서 자 백곡으로 빠졌구요 자 카라마 쪼백 어디까지? Ầ 생각이 나 안날들었어요! 에잇! 충격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병을 한번 스쳤습니다만 자! 수면방울! 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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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구리가 올 수 있나요? 너구리 봤어요 일단 시가 슬쩍 스쳐 지나갔는데요 아... 레오나의 압박 때문에 이게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 레오나 궁패왕 맞고 이거 케년이면 좋네요 어? 전투! 케년 직접 전출! 근데 레오나가 압라인 잘못 키고 있겠네요 아! 시야! 일단 자장만 때문에 음락이 닫어요! 다음에 마크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봐야죠? 자! 칸나와 너구리 1대1 무도 그리고... 췄메잇! 이리 잡았네요! 고상 성공 tv 줘메이커! 아아... 그거 hoop 베리도 오고요! 와, 다음은! 조메이커! 조메이커! 어디다! 조메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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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메이커! 배릴hilross 조메 delivered 조용所 조메! 조메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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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잘 가! 중간에서 만나서 바로 킬 한번 내면 좋겠습니다만 네 자, 일단 확률 속도를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G2가 미드 주도권을 갖고 있긴 하거든요 자, 레오나가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양코스를 바로 끌어줘야 되는데! 아, 깝스! 네, 양현스 쳐! 네, 배릴도 봤거든요! 깝스 잡고! 먼저 계속 끄면 그리고 이즈가 지금 보게 돌렸죠? 그렇죠, 카밀 오기 전에 스킬 먼저 내버리면 타모도 없거든요! 킬입니다! 셧다운! 그래서 이건 원래라면 양코스 입장에서도 근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네 캡스 체력도 많이 빠졌고요 캡스 퍼블! 저거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우리가 먼저 움직인다! 자, 깝스가 아래쪽으로 많은 게 확인이 됐고 킹이 됐고요 그래서 자, 그 다음 훌모직 타임이 잠깐 채우고 훌모직을 원더가 잘 쓰긴 했는데 때리다 보면 네 하고 빠져만 나오면 막! 한방! 으아악! 살았습니다! 사이드 압박하면서 장로쪽 압박은 계속 파동 구도였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옥이 그래도 이정도라면 상대 충격파 한 명만 남아있고 오우 오우 도역시 에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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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쓨! 나이스~~ 뭐야 이거 나 궁궐어 야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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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궁궐어 궁궐어 오이아노 노 플래쉬 종단 메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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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얘들아 깁다 actually 여야 얘들아 야 얘들아 잘했다 잘했다 되게 좋다 나이스 도서관 만들어 아 formulated 자칭 이거 맞아? 상하이 라이브러리 만들어 그냥 네 아까 실태이다 예스 올벌 하나 둘 셋 해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